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지난달에도 생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6.46으로, 2월보다 1.3%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월 대비 상승률 1.3%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고, 1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한 수치입니다.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한 달 새 2.3% 올랐습니다. 특히 석탄 및 석유 제품이 전달보다 15.6% 상승해 2020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.